1, 2, 3 하나, 둘, 셋 밑에 찍으면 큰일 나요 아직 안 왔을 거야 아 네 몸이 기가 막힌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트가 움직였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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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이러고 뭔가 움직이면서 가면 갑자기 공중에 올라가고 너무 가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올라가서 사결로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서 안 내려와 제껏 개나무야 그 다음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진이 형 마지막에 애들이 가자 투니 느낌이 달라 피큐어셀프 어.. 야, 너 뭐하면 나오지 그냥? 오호헣 야 대박이다 야 왜 이렇게 바로... 진짜... 오사카 역시 뜨거운 나라 헌사랑카 블롸링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그 친구, 정국이 같은 친구는 정말 매번 공연마다 몸이 진짜 부서지도록 추는 친구거든요. 그거를 너무 알죠. 순간만 보죠. 어디서 알지? 이 형 잘해, 이 형. 이 형 거 좀 봐봐. 이런 거 아니야? 막 얼굴 막. 이 형 좀 뭔데? 이 형 거 보지 말고 이 형 거 봐. 이런 거 아니야? 아냐, 아냐. 그리고 보면은 이 형 거 봐. 아, 맛있겠네. 10분 명폭만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유가입을 해보는 것도 그리고 한 번쯤 네가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찍어야 돼요. 스타일리 시작하고 지금.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저는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. 제 입을 붙여놨어요. 어우, 예. 좋네요. 아, 진짜. 아, regulatory. 아, 여기까지. 오, 아, 아, 그럴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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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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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찬가지로 공연 진짜 잘 먹는다 김치 살짝 넣어가지고 아 잠깐만 이 불의 손길은 아 불의 손길은 진짜 아 이건 정국이다 틀릴 수가 없는 손길이다 아 좋아 아 재웅이네 아 맛있었어 같네 정국이라니 틀릴 수가 있네 잔잔한 노래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형이 또 기가 막히게 싸져가지고 기기가 좋았었죠 평소에 안하던 곡이다 보니까 저랬는데 재웅이 메인이야 조금 작업하는데 고생을 했지만 재밌었어요 잔잔곡의 메인은 재웅이 기가 막히게 애드립 하나 있었는데 정국이가 뺐어요 이 곡의 모든 진행은 정국이가 막 빠지 진짜 진짜로 정국이가 다 이런거 이런거 놓고 진짜 막 두시간 동안 애드립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 이거 정국이가 안된다고 하하하하하하 싹 깨버리거든요 이 곡의 프로듀서 거의 뭐 정국이었지 애드립 버전으로 하나 내자 진영의 퍼픈 애드립 버전 어떤 애드립인데 엄청 큰 고하위에 엄청난거 하나 있었는데 두시간 동안 했는데 정국이가 다음날 그 프로젝트가 살아있으면은 언젠가는거 라이브 때 한번 보여줘요 나중에 라이브는 형 마음대로 싹! 내 파트 아니냐 내 파트 아니냐겠다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형 파트냐 형 파트네 너도 불렀잖아 거기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우리 노래가 나 아잇 괜찮지만 70명 뭐 한글자씩 해서 만들까요? 아 좋아요 저는 어 저희 저기 또 새로운 삶전이 아닌가요? 네 그래서 제의를 제의를 따가지고 어 잔 하하하하 이 입기가 있는데 잔 잔 국 잔짠국 저희 집 이름은 잔짠국입니다 네 하하하하 로 형제뷰 합시다 오케이 잔짠국 오케이 잔짠국 잔짠국도 가요 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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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맨품 남매뷰도 제가 막내 할게 삼재이의 막내 저는 삼재이의 음 아니 형님 니가 마태가 하자 내가 마태가 하는거야 너 삼재이의 마태가 난 뭐하지 뭐 하나 특별한거 없어요? 짱좋아요 너 왕해 왕이요? 왕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이니까 헌상가 양방 보컬 할게요 오케이 좋다 형 어 너 왕이 형 보컬이잖아 춤을 출 때 되게 몸에 힘이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밀착인 탑외학 오늘 세 번째 공연인데 너무 힘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어요 관객들도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 그런지 더 힘차게 뛰어주시고 오늘 하트 이벤트 선물해주신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참 진짜 몰랐어요 코스티어로 좀 예비용으로 두억에 더 집어넣었는데 그건 안썼어요 전 전 구 컴행선 이거 네 팀원 맥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